지워도 외우고 있는 너노아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해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면도 가지 못해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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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으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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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기억과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날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 내 같은 날은 나도 이해 안 해 생각보다 난 그댈 못 잊어 내가 즐게 내가 미워하게 그대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어줘요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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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봐 어제 날 이 놈처럼 왜 훔치지 못해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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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기억과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 어려운 말은 그만해요 내가 기대할 수 없게 해요 그대 앞에서 난 단순해져 해려하지마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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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누군가 내 맘에 불을 켜줘요 그대가 아니라면 더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두 사람 다 내가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오 이거다 야야야 잘했어 잘했어 완벽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주 시크릿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? 저희도요 저희 오는 건 모르셨죠? 저희도요? 저희도 몰랐어요 깜짝으로 오게 됐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곳에 어떻게 와보겠어요 저희가 공부로는 절대 올 수 없는 곳이 이렇게 주주 시크릿으로 오게 됐으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데뷔 아직 전이잖아요 네 첫 무대예요 매번 첫 무대예요 어떠셨어요? 괜찮았네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 기분이 너무 좋아요 쎄져요 쎄져요 미주 씨 근데 고려대 학생분들 보니까 어떠세요? 솔직히 다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미팅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30대죠?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둘이 30대라고 하지 마요 아무도 몰랐을 거야 몰랐죠? 저희 30대인 거 아셨어요? 네 미주야? 하하하하 나 좀 설렌다 네 그래서 나 그런 것 좋아 응 infection raval 희 cima Michigan ucz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